어 누룽지 갑시다 아 내 최애 또 잠깐만 현정 자 나 이거 주워야 돼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아 나 누룽지 어떡하지 너무 좋아하는데 누룽지가 여러분들 이거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도 저녁에 또 살짝 칙팍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누룽지 누룽지 되게 좋아하시는데 이 누룽지는 조금 특별합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이것마저 유기농이면 어떡해요 유기농백 및 국내산 100% 유기농으로 만들었고요 지퍼백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오독오독 씹어드시는 식감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간식으로 드셔도 너무 괜찮고요 아니면 언제 생각나요? 밥맛 없을 때 엘치님 저희 갑자기 급방송 잡혀가지고 급하게 하게 됐습니다 밥맛 없을 때 누룽지 그리고 여러분들 두께감 한번 보시고요 이거야말로 기가 막힌 ASMR을 현정님이 이제 준비해 줄 텐데 아우 진짜 잠깐만 계세요 여러분 이날을 위해서 제가 아주 그냥 이빨 단련을 어찌나 했는지 모릅니다 자 지금 윤기랑 보시면 가격 나왔나요? 혹시 가격 나왔나요? 가격 나왔나요? 가격이 맞아요 이거? 7200원입니다 여러분 이거 가마솥 방식으로 그대로 한 거 맞고요 500g 유기농살을 마찬가지로 여기도 썼어요 그래서 아예 그걸 불린 다음에 가마솥에 가마솥에 누룽지를 만든 거예요 노릇하게 너무 타지도 않고요 진짜 그 누룩하고 녹딱한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그 누룽지 맞습니다 그래서 ASMR 20대 튼튼한 이로 저는 일단 현정님 먹고 나면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오늘 열일하네요 오늘 열일하네요 갑갑합니다 제가 오늘을 위해서 갑니다 여러분 자 누룽지 삼행시 가겠습니다 누룽지 삼행시 준비하세요 20대 아 잠깐만 누룽지 삼행시 준비하세요 저 좀 쿨타임 필요해가지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선배예요 누룽지 삼행시 준비하세요 저는 이거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저는 이거 싫어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 싫어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걸로 만든 거예요 이거 싫어하시는 분이 있을까? 근데 나 너무 40대같지 나 이거 먹으면 근데 저는 20대 저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빠가 항상 이걸 아침에 드시고 가는 게 너무 익숙해서 저는 진짜 이거는 정말 근데 이 누룽지 같은 경우는 20대인 저도 너무 좋아하는 게 뭐냐면 일단 누구든 입맛 없을 때도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제가 그러면 빨리 방향시 준비하라고 룸 좀 쉽지 않아요? 그럼 제가 여기다가 그걸 좀 올릴게요 PD님 잠깐만 제가 여기 젓갈 있거든요 현정님 저 젓갈 한 번만 올려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젓갈 당연히 올려줘요 여기다가 나 이거 너무 좋아하는데 겨울 아침에 누룽지 그래서 젓갈을 해서 조금만 올릴게요 여러분 잠깐 계세요 누룽지도 오늘 판매합니다 이거 너무 맛있지? 어떡해 이거는 뭐 입맛 없을 때나 특히 요즘 같은 살짝 환전기에 올 때는 여러분들 어르신들이나 이 명란 적도 맛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우 진짜 젓갈도 있어요 오아시스 있어요 오늘 야무지게 식사하시네요 선배님 오늘 식사 제대로 하시네요 그리고 이거 국물 왜 이렇게 맛있어요? 누룽지 국물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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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설마 했는데 아우 아우 구수 아우 지금 누룽지 향이 구수하니 아우 소파를 사야 되는데 오아시스에 소파가 없어요? 아우 아우 MD님 오아시스 MD님들 소파 빨리 입점하셔야죠 아우 소파가 없으면 어떡해요 아우 아우 소파 있어야죠 소파가 없으면 어떡해요 오아시스에서 소파를 찾으십니다 고객님께서 네 몇 인용 찾으세요? 네 천연 가죽 찾으세요? 패브릭 찾으세요? 합성 가죽 찾으세요? 아우 대파는 있습니다 어? 어 PD님 어떡해 어머 나랑 나이 비슷한가 봐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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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생각했는데 말 못했는데 대파는 있어요 삼행시 지금 하면 될까요? 하하하하 자 누룽지 삼행시 갑니다 하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자 누룩한 오아시스 누룽지 룽 룽지릉지 룽지 이거는 조금 힘들다 지 지대로네 이거 괜찮다 마지막에 이거 괜찮아 요정도면 뭐 요정도면 하하하하 자 잠깐만 룽지룽지 누룽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약간 좀 힘들긴 한데 하하하하 아니 룽 어떻게 하실거에요? 룽 룽지룽지 룽 룽지룽지 룽지 룽지룽지 룽지 룽지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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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이 정도면? 룽지룽지 룽지룽지 됐죠? 이 정도면 됐다 아 너무 좋다 고생하셨어요 그렇지 이 정도면 살렸잖아 고생하셨어요 룽지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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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됐잖아요 됐죠? 네 그럼요 됐다 아주 잘 됐어 스테이시 및 팀도 박수 쳐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룽지룽지 룽지룽지 너무 힘들어요 룽은 좀 힘들긴 하겠다 그럼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속 불편하시고 부끄럽다뇨 룽지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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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CM속 제작을 맡겨볼까요? 9천명이 보고 계세요? 나중에 9천명이 보고 계세요? 9천명이 보고 계신데요 여러분 전 부끄럽지 않습니다 9천명이 보고 계세요 여러분 룽지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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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어 이거 괜히 만들어줬네 꿈에도 나오겠어요 아 진짜 이거 저는 이렇게 그냥 간식으로 먹어도 너무 맛있고요 어우 세상에 어우 눈물이 다 나네 여러분들 분명히 주무시기 전에 생각나실 거예요 룽지룽지 생각나실 거예요 이제 이따가 퇴근하면서 부르면서 부르면서 퇴근한다? 전철에 딱 핸드폰 만지면서 이게 무슨 노래지? 나나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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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어느 순간 이게 떠오르면서 현타가 오실 거예요 자 누룽지마저도 유기농살로 해서 네 백미를 불려서 가마솥에다가 옛날 가마솥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맛있음이래 수능 금지국 수능 금지국 수능 금지국 수능 금지국 감사합니다 아 너무 배부르고 맛있고 재밌네요 네 오아시스 방송 저희가 2주 동안 11시랑 3시에 할 거예요 네 안 사셔도 돼요 놀러오세요 맞아요 저희 놀러오세요 놀러오셔서 세상에 이렇게 건강한 식품들이 이렇게 좋은 가격으로 팔고 있는 곳이 있구나 오아시스가 생각보다 저희가 처음에 이제 각오하고 들어온 것보다 접속해서 저희 방송 보시는 고객님들도 항상 만 분이 넘어가시고요 네 계속해서 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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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3회 연속 완판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요 3회 연속으로 완판을 하고 있어서 댓글 맛집이네요 여러분 너무 재밌다 이래 못해요 저희도 너무 웃겨요 댓글 맛집 여러분들 자주 와주시고요 네